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몸과 견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바운드에 사는 곳은 나를 사랑해 사자 이로 버리지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몸과 견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바운드에 사는 곳은 나를 사랑하자 이로 버리지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자 이로 버리지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생명의 예수님 나 위해 십자가 지셨네 나 위해 나 위해 쓰신 다시와 나 기억합니다 저 개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오 그 십자가의 무대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 오셔서 영원을 부르셨으니 영원형과 일세 예수님 딸은 여자들 빛부는 모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정복여 사연네 그 무덤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오셔서 영원을 부르셨으니 영원형과 일세 오늘의 잔을 나 위해 담아신 나이다 난 오늘 나의 십자가 지목 따라가리 정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무대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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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